최소 실점을 해야 되는 큰 위기인데요 어버타 배태 돌아갑니다 박야우트 당장 넘어갑니다 박세혁 말루 혼동 부산베어스 초반 이 큼지막한 혼동포로 초반 리드를 확실하게 잡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왜 대단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최주환 선수, 국회의성 선수 그리고 지금 말롬런을 친 박세혁 선수 전부 다 김태현 감독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지금 백업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전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한국 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부산의 힘을 이번 NC와의 3연전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세혁 선수는 아마 초구부터 노림수를 갖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큼지막한 혼동이었고요 데뷔 첫 번째 말롬롬입니다 박세혁 선수는 박세혁 선수는 박세혁 선수는